음식물은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오물이 몸에 튀어서 늘 피부병을 달고 살거든요 유리나 날카로운 것들은 꼭 싸서 버려주세요 가끔 정말 크게 다치시거든요 우리 아빠는 나의 남편은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는 환경영원입니다 수소 청소 트럭은 운행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기 중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훨씬 쾌적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는 동안 순수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이 물을 활용해 오염된 손을 현장에서 바로 씻을 수 있는 간이 세면대를 특별 제작했습니다 시동이 걸었는지 안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시동이 걸었는지 안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시동이 걸었는지 안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만 좋은게 아니라 시민들과 환경에도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깨끗한 손으로 물 한잔하고 마음대로 못 마셨는데 지금은 중간중간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줘야해요 아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네요 우아 네 우아 아 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